첫 번째 뉴스입니다. 1월 4일 2023년 윤석열 태진 원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촛불 행동에서. 다음 메인에 딱 올라간 거 보셨나요? 네, 기사 다 봤었다 하는 분. 네, 다 보셨군요. 조율 작가님의 윤석열 조형물에 부적을 붙이는 퍼포먼스가 아주 이슈였는데 이 퍼포먼스가 전혀 오게 발작버튼을 눌러버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며 날뛰던데요. 상징의식을 이렇게 의미 깊게 이해해 주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태진시키자라는 말도 아쉽습니다. 올 봄 안에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2023년은 윤석열 퇴진 원년. 올 봄 안에 퇴진시키자.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를 뽑았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배상을 한국 기업이 하는 것으로 한일 정부가 조율 중이라는 정말 열받는 뉴스 다들 보셨죠? 1월 12일 공개토론회를 거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전한 상황이고요. 일본은 이 공개토론회를 최종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1월 13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 친일 매국노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줄 선물을 마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열받는 일은 13살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일본의 사과를 받기 위해 평생을 바쳐 싸우신 양금덕 할머니 아시죠? 이 할머님에게 서운을 우리 정부가 수여하려고 했는데 일본 눈치를 보면서 취소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상도 일본 눈치 보면서 수여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일본의 아부굴종 윤석열은 퇴진하라! 굴종회교, 굴욕회교,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안보문흥 전쟁위기 고조를 뽑았습니다. 이게 가장 국민들을 열받게 했었던 퇴진 사유일 것 같은데요. 무인기가 용산까지 왔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인기 날고 있을 때 윤석열이 어디 있었죠? 송년 만찬 모임에 가서 회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뒤늦게 확전도 각오하라! 남북 919 군사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위험천만한 말들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힘당관은 어땠습니까?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간첩하냐? 라고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국민 생명 볼모로 잡고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안 보인 무지하고 전쟁위기만 고조시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안 보인 무지하고 전쟁위기만 고조시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안 보인 수 있는데! 이 사진은 현실에서 눈사랍을 외치고 있을거에요! 이쁘다! 보좌을 이어서 오는 못하시기를 전쟁위기 나는 김선영에 보인다 169号로 남극과 전쟁위기